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로 시작을 하셨을 텐데 아시아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미국 나스닥 시장이 어제 상당 급등을 이뤘기 때문에 특히나 테슬라는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성장주의 급격한 조정을 마무리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오늘 국내장도 그렇고 아시아권 증시도 조금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음선으로 다 밀리는 약하게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똑같이 전개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를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서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전부 제가 볼 때는 해소될 내용들 혹은 일시적인 어떤 우려감 그런 부분이지 펀더멘터리라든지 경제가 좋아진 어떤 흐름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에 이상이 없는 부분들은 변함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은 투자들을 좀 말려주기는 그런 느낌의 어떤 장세라고 볼 수 있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보유한 종목들의 어떤 성장과 실적에 강한 확신을 가진다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CFD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있는 거 한번 짚어드리면서 변동성이 좀 오래들어서 커진 이유가 이유될 수도 있구나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요. 또 이제 쿠팡이 이제 3월 11일 날 상장합니다. 오늘 밤에는 로블록스라는 또 메타버스 대표 종목이 또 상장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쿠팡 관련해서 소비 유통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좀 높이는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거기에 따른 또 좋은 어떤 투자 전략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및 아시아 증시 상승이 좀 제한된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분들의 의견도 같이 좀 취업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고 일단은 뭐 빠지면 뭐 이유를 찾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소멸되거나 또 지나가게 되면 사실 뭐 시장을 좀 반전해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뿐 아니라 이제 이머징 마켓의 어떤 환율 자체가 지금 뭐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흐름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달러 강세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요인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삼은 게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이제 생산자 이제 물가 지표 이런 게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이 조금 자금을 옥죄는 어떤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재부각된다는 부분들 오늘 또 중국 증시 상해 증시도 좀 마이너스로 좀 마감됐던 게 이런 부담 요인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시키는 차원이잖아요. 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 기관의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죠. 연기금의 매도가 좀 지속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좀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실종됐죠. 작년과 같은 어떤 개인 투자들의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적극적 순매수가 조금은 실종됐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심리가 있죠. 그냥 막 주구장창 막 위로 이제 호가 먹으면서 사겠다는 그런 어떤 힘보다는 떨어지는 것 좀 밑에서 받치는 그런 어떤 약간 소극적인 매수세 정도 네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비롯해 가지고 지금 뭐 네오이유문테크 해서 청약 대우로 인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부분도 전체 긴 장세가 조금 둔화된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라든지 뭐 CFD 물량출액 이런 부분들 미국 FFC 회의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 및 아시아 증시의 어떤 상승을 좀 제한시킨 게 아닌가 사실 장중에 뭐 미국 이제 선물이 그렇게 약세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다 다를까 이제 국내 증시 장이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 선불은 뭐 보압까지 그냥 쭉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부 이제 나스닥 일부 이제 미국 선물지수는 지금 플러스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아시아에 제한된 어떤 내용들이 좀 맞는 것 같고 미국 시장은 뭐 별개로 그냥 강한 흐름을 좀 지속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 리스크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아시아권의 어떤 요인들이 작용한 오늘 좀 제한적인 상승 또 음선의 어떤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소멸되고 지나갈 거라 봐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기보다는 잘 인내하고 견디고 또 자신이 가진 기업들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 해보면요. 코스피가 0.6% 빠졌고 코스닥이 0.7% 빠졌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뭐 두 배 이상 많았던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답답했던 그런 흐름이 뭐 계속 전개되고 유지됐고요. 또 이제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으로는 일단은 뭐 그 청약자금 들어온 부분들이 반영돼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수급 쪽으로 오늘 이제. 잠시만요. 외국인이. 시간 외로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보니까. 이건 뭐 특별한 블록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오후 6시 시간에 마감까지 이제 마이너스였죠.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서. 근데 플러스로 돌아섰던 블록들인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지는 이제 나중에 좀 체킹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관의 이제 물량이 외국인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이동한 어떤 흐름을 막판에 이제 보이면서 수급이 좀 변동된 부분. 코스닥 쪽은 외국인이 이제 천억 정도 순매도 하고 기관이 450억 순매도 하고 특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냥 좀 지휘멸멸한 어떤 그런 장세였고요.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가격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고 3개월째 이렇게 접어들면 이제 두 달 넘어가면 보통 이제 대중주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지루해하고 어려워하는 구간으로 보통은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가을 쯤이죠.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두 달 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두 달 반 정도를 이렇게 조정을 만드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 뒤로 이제 그냥 이렇게 솟구치는 두 달 반을 그 뒤로 두 달 반을 이제 솟구쳤습니다. 지수가 거의 50%가 올라왔죠. 지수가 50%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을 만하죠. 이 기간이 뭐 앞서 이제 작년 이제 가을경처럼 두 달 반이 될지 이게 뭐 3, 4개월 넘어갈 거나 뭐 6개월까지 갈지 뭐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펀더멘터리나 어떤 경기 방향 그리고 성장의 방향 자체가 문제는 없다. 그리고 버블이 낀 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어떤 조정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인내하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시면 121선을 이탈해가지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지수단으로도 한 10% 내외 정도 코스피 코스닥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숨 고르기 국면 정도인데 종목단으로는 또 이제 한 2, 30% 빠진 것들이 좀 즐비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어떤 지점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 흥분하고 막 막 욕심에 좀 서르면서 막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반드시 이런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쓰더라도 조정을 이렇게 깊게 받아가지고 뭐 이격이 이렇게 좁혀있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한다든지 해야지 쓰더라도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쓰신 분들이 제가 왠지 이런 말씀드린다면 이런 데서 쓰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긴급하게 많이 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 조언들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조심하시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제 어떤 잘못된 그 방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아까도 이제 뭐 CFD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CFD는 저는 사용 절대 안 하거든요. 그거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건데 원치 않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떤 지수의 흐름이든 종목의 흐름이든 우리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예측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뭐 10%든 20%든 조정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비자발적으로 매도를 해야만 하는 뭐 반대매매 어떤 구간대에 들어가면 그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는 절대 저는 쓰지 않습니다.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구간은 인내하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어떤 큰 리스크라든지 잠재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즉각 이제 말씀드리거나 깊은 분석을 통해서 파헤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지난 10년 전에 어떤 흐름과 흡사한 부분은 제가 과거 사례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은 뭐 우리가 테크니컬적인 부분보다는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는 각자의 어떤 마인드셋의 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잘 다지는 그리고 더욱더 이제 굳건해진 그게 실력 향상이에요. 결국 그래서 기업을 잘 분석하는 것만이 실력 향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도 실력이 향상시키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그 외국인 기관이 이제 오늘 매수 매도를 많이 한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런 장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 LG화학입니다. 1200억을 오늘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번 조정 구간에서 2차전지 회사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걸 이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LG화학을 이제 개인이 많이 매도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750억을 이제 순매수하면서 카카오가 붕괴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것도 지금 상장을 앞두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카카오뱅크의 존재 자체가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죠.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삼성화재가 이제 의외로 최근에 좀 만등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네요. 실손보험료 이게 이제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나봐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시키는 어떤 흐름이 되는 것 같고요. 네이버가 이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쌍그리로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기아차 최근에 이제 흐름 시장 대비 좋죠. HM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 대비 흐름이 좋은 거 역시나 이제 선박도 컨테이너 선도 지금 쇼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어떤 호기를 맡고 있는 것 같고요. SK텔레콤, SK헤닉스, 금오석유, 신한지주, 신세계, 엔지소프트,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빌스, SK 이렇게가 외국인이 순매수 많이 한 종목 상위에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SK는 조정받을 만큼 받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오늘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하고 네이버, KB금융, 포스코케미칼, LG이노텍까지 좀 순매수를 많이 했네요. LG노텍 최근에 좀 견주한 흐름인데요. 사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에게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되면서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주요 종목들 대부분 다 내렸는데요. 시청 상위주 보면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정도 올랐고요. 벤시소프트, SK, 텔레콤 정도 나머지는 싹 다 내렸네요. 코스압 쪽에서는 알테오진이 무상순환 발표하면서 거의 20% 상승했고요. HLB 반등 거세네요. 헬스케어하고 제약, 셀트리온 3인방은 오늘 마이너스로 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중국에서 2월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이 2차전지 회사들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 좋은 흐름으로 좀 에코프로 BM도 플러스로 마감됐네요. 코스피에서도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I도 이제 보압으로 마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SK이노베이션은 아직은 조금 시장에서 좀 리스크한 어떤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네요. 약세로 마감했지만 뭐 큰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포스키미칼도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플러스 보인 종목이 많네요. 동아기업도 이제 그래도 그나마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회사들이 좀 위주로 플러스 흐름 정도 보였고 나머지는 좀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주로 이제 흐름이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지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지만 결국 지수가 안정권에 돌입하거나 추세가 전환되면 결국 성장주가 탄력있게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뭐 경기 민감주가 안 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상대적인 어떤 강세는 이제 성장주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 정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마트하고 네이버가 지붕 교환을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규모는 한 2,500억 같이 이제 혈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용진 이제 부회장과 이혜진 그 CIO 이제 네이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가 이제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이제 쿠팡을 견제한다는 개념이기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국내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 주도권들을 계속 질려는 그런 어떤 연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CJ그룹하고도 이제 맺었고 미래의 세과도 매우 맺었고 이제 미래의 세과 이제 맺은 이유는 이제 금융, 펜테크 쪽으로 이제 확장하는데 이제 같이 연합한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의 어떤 이마트와의 지금 지붕 교환 같은 것도 상당한 향후의 어떤 성장의 교두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커머스 쪽으로 이제 강화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결국은 이제 신선식품들을 가지고서 네이버의 어떤 기술적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걸 이제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서로가 났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메트가 필요한 거는 지금 온라인 쪽이죠. 당연히. 온라인 플랫폼 거래 금액 증가가 이제 필요하고 오프라인 부문을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네이버와 같이 손을 잡으면서 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류 그리고 이제 풀필먼트 회사와의 어떤 제휴를 통해 슥닷컴 내 셀러 입점 편의성을 증대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슥닷컴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많은 어떤 그 스마트 스토어의 어떤 그 셀러들의 어떤 이 데이터들을 또 효율화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륜차 회사 등과의 어떤 협업 자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객수 회복에 기여할 걸로 이제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가 사실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분기단이 적자도 내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오프라인 마트의 몰락이다. 이런 어떤 접근들, 분석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마트는 대기업입니다. 이거 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조직력을 갖춘 쪽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는다 생각하고요. 롯데에 비해서도 이제 이마트 계열은 상당히 또 진취적으로 향후 어떤 돌파에 나가려는 그런 준비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롯데 쪽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롯데마트나 이제 롯데에서 어떤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이마트 쪽이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높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이마트가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계속적인 성장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나아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이제 관점이 이제 더 중요하고 또 네이버의 투자 매력이 더 높긴 하지만 이마트도 그래도 이제 상당히 그래도 오프라인 이제 어떤 그 이커머스 회사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큰 도약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이제 퍼 밸류로 따지면 지금 한 13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프라인 전문 기업으로서는 밸류가 작지 않은 좀 부담 요인이 되긴 하는데요. 뭐 이 네이버의 어떤 실제 지분 교환이 확정이 되면 이 전략적 제휴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이마트의 이제 온 오프라인 두 부분 모두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시장은 좀 밸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이 쿠팡의 상장 자체가 경쟁사의 어떤 상장 중장기적으로는 이마트의 위험 요인 될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마트로서는 보다 더 이제 이런 어떤 액션들이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상장 후 이제 오프라인 인프라 확대에 이제 힘쓸 것이고 2, 3년간 대규모 물류센터 5개에서 6개의 건립 예정이라는 부분들 쿠팡 얘기죠. 네이버와의 이제 지분 교환을 통한 소매 시장 내 커머스 연합 결성 시 쿠팡의 중장기적인 위협에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쿠팡이 상장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국내에서 뭐 대규모 물류센터 같은 것들을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장악을 하려는 국내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일 텐데 그거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개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번 네이버와 이제 이마트의 전략적 재우는 상당히 좀 두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하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유통 그리고 이제 소비자 업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 금융투자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의 이제 2월 24일자 이제 리포트인데요. 쿠팡 상장의 의미도 이제 같이 덧붙이면서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유통업종 제가 많이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전략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결국 이마트가 손을 잡고 해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주 위주였던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컨슈머 이제 관련 소비제 업체들의 유통 소비제 업체들의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신세계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롯데쇼핑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시각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거기 더해가지고 뭐 화장품 업체들도 많이 말씀드렸고 또 화성인더 화성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 같은 또 이제 수출 의류 신발 수출 기업들도 제가 볼 땐 글로벌 어떤 회복기에 좋은 어떤 매출 증가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쿠팡 상장은 결국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의 어떤 밸류를 높여주는 예 그런 의미를 지내는데요. 여기서 보면 쿠팡이 이제 이번 주에 상장을 하죠. 예 아직 이제 고모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한 50조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쿠팡이 지금 예상 시가총액 50조 내외 정도 되는 부분은 뭐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거의 시총이 그 네이버 바로 비치되겠네요. 네이버가 이제 60조 수준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그 해외 시장에서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쿠팡이 절대적이 된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이라는 사업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1위 사업자는 각 국가마다 뭐 아마존이 이제 대부분 각 국가마다 이제 이커머스 1위 기업인데 그 1위 기업들은 계속 그 점유율을 높여 가거든요. 네 그 그런 효과를 지금 쿠팡에서 아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2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PSR 매출액 배수죠. 매출액 배수로 1.5에서 2.5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제 요 수준보다 훨씬 높은 PSR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절대적인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미국과 중국에서.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15% 정도의 어떤 점유율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갈 걸로 본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요 정도는 매겨줄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점유율을 높여 가게 되면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언저리까지 어떤 밸류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쿠팡은 첫 번째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 절대적 1위 사업자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결국은 네이버하고는 조금 사업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어떤 사업모델을 적용한다면 뭐 사실 네이버보다는 쿠팡이 이제 1위 사업자에 가깝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본 확충과 신규 투자 확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금 한 4조 원 정도는 아마 공봉으로 이제 자금이 확충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수합병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물류센터부터 먼저 많이 확충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점유율 자체 매출 자체를 계속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결국 경쟁업체들은 도태될 걸로 보여져요. 뭐 11번가 티몬 이런데 그리고 옥션이라든지 지마켓 이런데는 오히려 이제 역성장 매출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왜 이렇게 수천억이 적자를 매년 보지만 3조 원이란 돈을 이제 쿠팡에 넣느냐. 이미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미국과 일본과 다른 어떤 국가에서 중국 이런 국가에서 1위 사업자로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더 가속화되는 점유율 증가를 낳게 된다는 거를 그런 거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압도적인 어떤 편리하고 싸고 또 이제 배송 빠르고 뭐 이쪽으로 계속 몰려갈 수밖에 없고 다른 거 이용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쇼핑 제외하고는 뭐 전혀 뭐 이용을 안 한 건데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국내 이제 소비자들도 뭐 11번가 옥션, 지마켓, 티몬 그리고 뭐 그 위메프 뭐 이런 거는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점유율 정체 내지는 역성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쿠팡은 고속성장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은 네이버와 쿠팡으로 완전히 양분되는 흐름이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현상은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20년의 어떤 기간 동안 그렇게 형성됐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아는 그리고 이 생리를 아는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부으면서 쿠팡이 1위가 되기를 이제 그리고 1위를 만들어가는 그 매출의 증가 그것만 계속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쿠팡은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해 왔고 앞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른 업체들은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이마트가 네이버랑 손잡은 거는 쿠팡이 이렇게 사오조되는 자금을 확충받으면 여기 미국 시장에서 그럼 국내 시장에서 점유를 더 높이는 어떤 역량이 생기는 거고 이마트는 상당히 도태되는 티몬이나 11번과 같은 도태되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네이버라는 이제 쿠팡과 비견되는 양대축에 붙은 거죠. 결국 이제 신호시도를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아마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와 쓱닷컴 이제 이마트 쪽에서 쓱닷컴은 서로 다른 모델 다른 목표 상호 보완 또는 차별화로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유통업체 사업 가치는 단기적인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곧 막대한 매출과 고객 트래픽이 이 사업의 어떤 줄기세포로 작용하면서 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정당화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런 그런 거를 이제 쿠팡이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50조 되는 규모의 캐파를 시총을 지금 아마 눈앞에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4분기 실적 양호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이 유통업체들은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이제 영업 환경에 적응하면서 뭐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뭐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좀 쉬어가는 구면에서 치고 달리는 위로 치고 달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고 어느 정도 포트에 이제 일부분은 그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쪽에 대한 포트를 이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회복이 시작되는 어떤 가운데 어 사실상 이런 어떤 쿠팡 상장 같은 밸류에이션 업 이제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개선이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막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매도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유통 화장품 업체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어떤 여유가 있고 지금 뭐 코스피 퍼 자체가 지금 13배 14배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런 유통 업체들은 뭐 퍼 밸류 따지면 지금 한 자릿수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를 비롯해서 수출 설비 투자도 긍정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실적 턴아라운드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시장 대비 좀 아웃포범 시장 대비 높은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서비스업과 고용지표가 돌아선다면 2021년 국내 소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인 22년이나 23년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가 국내 소비에 상당히 이제 어 드라마틱한 개선이 이를 수 있는 어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 도 사실 22년이나 23년보다 더 강한 어떤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계 구매력과 소비 성향이 상승하는데 해외여행이 지연되면서 가계 소비 행위는 국내에서만 온전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뭐 그 해외여행 가면 또 2주간 격리되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해외여행 은 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떤 소비가 국내에서 그냥 온전히 진행되면서 지금 국내 뭐 뭐 호텔 뭐 숙박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완전히 풀 어 풀북 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뭐 그만큼 아 지금 국내로 소비가 돌려지면서 상당히 유통 뭐 유통 뭐 이런 어떤 업체들이 굉장히 호황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해외여행이 조금 이뤄지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이 돼야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예 아직은 뭐 그냥 예 그렇게 좀 해외여행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억눌린 소비 자체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제주도는 뭐 완전히 그냥 음 뭐 붐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요 하나금융투자 여기서는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lg 생활건강 한국 콜마를 어 탑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상반기 실적 모멘텀이 돋보이는 업체들 중심으로 어 호텔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는 저도 탑픽으로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이버와 함께 지금 손을 잡고 또 나가는 측면도 아주 좋은 어떤 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 그리고 네이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객풀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손잡는 게 어 이마트에 더 유리한 어떤 에 뭐 그런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이마트는 네이버랑 손 안 잡으면 쿠팡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죠 예 그래서 어 사실 이번에 네이버 손잡는 부분이 확정되면 이마트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어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어 22년도에 영업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지금 여기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 거래액은 작년에 24조 정도 거래됐고 어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은 작년에 15% 그리고 24년 정도 되면 25% 정도 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 계속 높아집니다 이거는 뭐 어 높아지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25% 그래서 이커머스의 어떤 그 시장 메커니즘이 원래 이렇습니다 1위 사업자 올라서면 여기로 계속 붙어버려요 다른 건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미 미국과 이제 뭐 중국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로켓 와우 멤버십 가업자가 470만명 그 쿠팡 이용자의 이제 32%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상당히 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매출 증가 어떤 요인이 될 이걸로 어 생각되고요 락인 효과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장 시가총액은 30에서 55조 사이로 추산되고 있고 올해 매 예상 매출은 20조 원 알리바바 psr 5배 아마존이 35배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할인폭이 큰 거에요 그러니까 야 쿠팡이 어떻게 50조야 그러는데 알리바바나 이제 아마존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상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건 상장하면 고점 아니야 하는 이제 전문가 의견들도 많은데 그건 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예 왜냐하면 쿠팡은 계속 성장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거리거나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 나사 그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상장 그 쿠팡의 주가는 어 또 이제 중기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각각 중국과 미국에서 40%를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20%가 안되는 이제 작년 15% 였기 때문에 어 당연히 할인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게 증가하는 걸 또 올해 또 확실하게 더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 여기서 더 높은 어떤 밸류가 또 산정 되려고 하겠죠 음 그래서 어쨌든 상장하면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또 그 중기적인 관점은 또 어 봐야 된다 예 무조건 뭐 상상이 고점이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에서의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 1위 업체들 보면 어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56% 뭐 압도적인 뭐 1위 사업자죠 프랑스에서도 아마존 1위입니다 50% 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전세계에서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대한민국은 아마존의 힘을 잘 못쓰죠 예 그러니까 뭐 구글도 마찬가지요 다른 다른 국가에서는 구글이 이제 검색 1위인데 대부분 국가에서 다 1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1위죠 그래서 한국은 참 그 뭐랄까요 그 이런 인터넷 이제 쪽이든 포털이든 이제 이커머스든 다른 나라 이제 미국의 1위 업체가 좀 점령하지 못하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달리 보는 경향이 크죠 뭐 좀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국방 상장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당연히 1위 사업자로서 47% 스페인에서 아마존이 34% 독일에서 29% 일본에서 이제 23% 라쿠텐이 또 이제 1위 사업자죠 그리고 영국에서 22% 평균적으로 35%에요 아마존이 보통 아마존이 1위 사업자 어떤 평균 점유율이 35%인데 쿠팡은 아직 15%니까 뭐 이게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될 될 걸로 보는데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건 네이버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쿠팡 활성 사용사주를 보면 작년에 1480만 명이 쿠팡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3조 정도의 어떤 매출과 5천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 적자 근데 이 5천억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제 정립해 놓았던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충당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상당히 개선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올해 흑자 얘기도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뭐 그렇다면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거의 뭐 확실하게 흑재로 돌아선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을 분석하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요 부분을 좀 앓으셔야 이제 가시평가라든지 또 이제 투자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요거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통업종에서는 박종대 연구원님의 저는 리포트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 점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유통의 사업 가치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절대적 시장 점유율에 있습니다 그건 매출이고 고객의 트래픽입니다 그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에 오르기 전까지 영업 손실은 BEP로 이제 다가가고만 있다면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쿠팡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영업 손실은 뭐 점유율 오를 때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BEP 정도까지 맞춰지면 손실 나고 있어도 가치를 높여주는데 문제가 없다 쿠팡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막대한 고객 트래픽이 확보가 되면 이들 고객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수많은 사업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별의별 사업들을 지금 펼쳐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배달의 어떤 집객 1위 업체로서 이제 그 많은 어떤 고객을 가지고서 다양한 사업을 이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마존과 알리바바 네이버에서 이제 검증된 것처럼 일단 광고 마케팅 수익이 크게 증가하죠 뭐 배민 여기에 패민 배달 민족도 같이 껴서 비슷한 어떤 개념이니까 네이버가 이제 판매 수수료를 5%만 받아도 사업이 0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광고 마케팅 수익 때문이에요 광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람 보이면 광고 광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기존 유통 업체들이 판매 수수료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세웠던 것과는 판이하게 지금 다른 사업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집객 하는 거는 이 수익 어떤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온라인으로 사람을 모으게 되면 일단 가장 첫 번째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광고 수익이 이제 크게 따라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마트 이런 데서 사람들 많이 주말마다 온다고 그 사람 대상으로 광고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뭐 보험 같은 거 앞에다가 이제 팜플렛 나눠주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정도라는 거죠 오프라인은 근데 이제 온라인은 일단은 광고 광고로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업 손실을 이제 광고로서는 좀 커버를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시장 점유를 이렇게 또 확보를 하게 되면 쿠팡같이 뭐 네이버같이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뭐가 세지죠? 네 바잉 파워가 강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는 분이 저기 이제 그 어디죠? 완도에 네 완도에 이제 뭐 김양식 미역양식 전복양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이마트에서 이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을 확 다운시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많은 물량을 이마트 정도 되는 곳에다가 밖에 팔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뭐 전복을 뭐 500g씩 뭐 뭐 뭐 다양하게 팔 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바잉 파워가 강해지는 거죠 절대적인 시장 점유를 확보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뭐 이게 이제 바잉 파워가 강해지면 뭡니까? 매입당가를 낮출 수 있고 갑이 되는 거거든요 쿠팡이 갑이 되는 거예요 이마트가 이제 갑이 됐듯이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존 효과라고도 하는데 아마존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세져서 브랜드 벤더들이 마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점유율만 높여라 손정이가 지시내린 게 지시라기보다는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자금을 또 준다 뭐 이렇게 한 게 점유율만 높여놓으면 된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쿠팡이 이제 절대적인 어떤 갑의 위치에 지금 올라서고 있고 절대적인 시장 점유를 확보한 후에는 이미 매출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매입당가를 조금만 낮춰도 이익은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쿠팡의 경우 작년 기준 0.1% 포인트만 거래액이 좋아져도 GPM이 좋아져도 영업이익은 1400억이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이제 이익이 이제 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하다가 BB 넘어서면 매출이 이제 거기에 뭐 5조 10조씩 막 불어나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돼요 이익이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쿠팡 영업이익 1조 막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서 1위 사업자에 대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부유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시장 점유율은 곧 막대한 고객 트래픽이고 이는 줄기세포와 같아서 어떻게 사업 영역이 확대될지 모른다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산술적인 계산이 어려울 만큼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온라인 유통시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PSR 기반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논리를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PSR로 매기냐 왜냐하면 매출액 높여서 점유율 높여놓으면 매출액이 결국 이제 높이는 게 점유율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 점유율 높이면 이익은 나중에 1위 사업자가 돼가지고 더욱 점유율을 높이는 가운데 한 방에 그냥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아무리 뭐 적자고 어이 고밸류야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되면 나중에 되면 그냥 논란이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뭐 이제 막 퍼로 이제 매기게 되겠지만 성숙시장 되면 이제 퍼로 매겠지만 뭐 그때되면 막 진짜 10배 막 20배 막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고성장 압도적인 점유율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에서 PSR 기반 밸류에이션을 이제 붙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성장이 조금 낮춰지면 성장률이 낮춰지면 그때는 다시 또 퍼밸류를 이제 매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쿠팡의 불확실성은 전술안부와 같이 클리오와 LG생활건강처럼 쿠팡에서 철수하는 브랜드 벤더들이 있다는데 있다 아직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클리오와 LG생활건강은 쿠팡의 조건에 따라서 진출 철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쿠팡의 불확실성은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냐면 쿠팡은 이제 직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랑 다르게 직매입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생겨요 근데 재고라는 건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판매가 안 되면 이제 확 이제 폐기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유통기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폐기화되기 전에는 가격을 확 다운시켜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판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가 있는 업체들 이런 브랜드가 있는 업체들은 이게 만약에 이제 같은 제품이 쿠팡에서 직매입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만원짜리를 한 8천원에 어떤 팔고 있다 할인해가지고 어떻게든 재고 떨구려고 그러면 이제 클리오와 LG생활건강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는 건 그대로 만원에 팔고 있는데 이제 가격 교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냥 철수해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더 자신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큰 리스크까지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장악력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가야지만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리스크라고 보여지진 않나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온라인 유통 삼국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쿠팡 첫 번째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 업체에서 취급고 24조 매출액은 14조 1200억 뭐 직매입 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업체로 취급고는 이제 더 많습니다 쿠팡보다 26.8조 이제 중개해 주는 거죠 약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네이버 이제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이제 포함되는 거겠죠 매출이 이제 1조 897억 커머스 매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ss.com 가 이제 손을 잡죠 네이버가 국내 최대의 식품 온라인 유통 업체입니다 워낙 이제 이마트가 원래 신선 식품으로 유명하고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쪽과 이제 공생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됐고 쿠팡과는 또 긴장이면서 또 때로 들어온 협력이 있죠 사실 네이버 이제 쇼핑 검색에 쿠팡 것도 이제 올라가니까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면서 협력이면서 좀 약간 좀 다르죠 영역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또 공생을 하면서 이마트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분하는 한국의 이커머스를 양분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은 쿠팡은 순수한 온라인 업체다 이마트는 식품 온라인 강자 1위다 네이버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국내 독보적이다 이렇게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이 장점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 유통업계를 장악하는 흐름이 전개될 거고요 그래서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할 때는 쿠팡 상장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쿠팡을 투자하면 되겠고 네이버 이마트 이 정도 하면 국내 유통에 대한 어떤 아주 깔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세 대우증권에서 조만간 사명도 변경된다고 하죠 미래세 증권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됩니다 미래세 대우증권에서 나온 네이버 리포트인데요 3월 9일자 어제자입니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은 올해도 시장 대비 세제에 성장한다 그래서 각각 이제 1월달 지난 1월달에 네이버와 쿠팡 점유율은 18.6% 16%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과점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올해 해외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흐름으로 갈 거고 워낙 이제 야후 재팬하고 같이 라인이 합병하면서 일본과 이제 아시아권의 이커머스로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거고 쿠팡은 이제 M&A와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자금 조달 된 걸 가지고서 M&A를 혹은 이제 국내에서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투자 확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쿠팡은 3월 11일날 뉴욕 증시에 상장을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상장을 하는 거고요 최대 지금 뭐 57조 60조 공모가가 이제 그 예상 공모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최대 기업가치가 60조가 넘어갔는데 일단은 뭐 내일 내일 이제 밤에 상장할 거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죠 쿠팡 IPO로 네이버 커머스 부분에 같이 재평가가 예상이 된다 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49만 원을 유지하고요 지금 뭐 4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7, 8만 원 49만 원 이렇게 목표 주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좀 지목되고 있는 게 지금 CFD라는 이 상품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뭐 한국 시장도 음선으로 좀 마감했고 뭐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음봉으로 좀 마감됐긴 했지만 뭐 한국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까지 빠진 거는 좀 과도했죠 네 한국 시장의 어떤 또 특수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 좀 지목되는 게 뭐 CFD라는 이 상품이 올해 말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좀 양도세를 이제 피하기 위한 어떤 물량들이 좀 나와야 된다 뭐 그 부분이 좀 작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CFD가 몰고 온 꽃샘 추이다 예 뭐 봄에 오는 그 이제 지나가는 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제목으로 다른 것 같은데 한국증시 변동성 확대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된 CFD 해서 어 사실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변동성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경으로 좀 지목되고 있고 장외 파송 상품의 어떤 특성상 지금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크죠 한 10배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데요 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이따 제 의견도 드리겠지만 이 상품은 저는 아 이거 사용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CFD 계좌도 어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4월 이후 관련 변동성 완화가 기대된다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과세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 4월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변동성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거 좀 싫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많이 이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장외 파송 상품 주식을 이제 기초 자산이 주식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익 이제 양도 차익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연말에 보면 이제 막 10억 이상 대주주 요건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그 팔고 이걸 이제 어 이걸로 바꾸면서 이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결국은 이것도 이제 차익 대상이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걸 노렸던 이제 많은 이제 전문 투자들도 이걸 좀 어 매각하는 예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좀 변동성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데요 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변동성 확대의 또 다른 배경 바로 CFD다 질이 멸렬한 조정 국면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3000선을 코스닥은 900선을 이탈을 했다 두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 부분 각각 7에서 11%로 뭐 지수만 놓고 보면 10% 정도 수준이니까요 뭐 사실 강세장에서 통상적인 조정 숨고르기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단으로는 뭐 굉장히 세게 하락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수단에서 이제 보면 조정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조정을 더 아프게 느끼는 이유는 2020년 이후 한층 더 커진 국내 증시의 변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일중 변동성을 보면 19년과 20년 변동성 대비해서 뚜렷하게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변동성 확대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CFD 거래에 대해서 점검해보자 이게 이제 차익결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어떤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로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익만을 계산해서 결제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거죠 계약 체결에 필요한 증거금의 규모가 계약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신용융자라든지 미수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큰 만큼 위험도가 높고 거래 대상은 전문 투자자에 국한된다 해서 보시면 변동성 자체가 작년 이때는 코로나죠 이때는 코로나니까 예외적인 거고 이때 대비해서 21년도 들어가지고 변동성이 좀 큰 편이죠 이런 게 CFD 영향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신용융자와 더불어서 레버리지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그런 어떤 상품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017년도 국내 처음 소개됐고요 취급증권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래 규모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이게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이 전문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장고, 보유기간, 등록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높았거든요 원래는 전문 투자자가 근데 이걸 많이 완화시키면서 이 시장을, CFD 시장을 좀 성장하는데 긍정도로 좀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CFD는 신용융자 거래와 더불어서 또 다른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 수단으로 자리받았다 해서 CFD의 거래 구조는 전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통해서 손이 정산을 하는데요 국내 증권사가 장외중개증권 그리고 해외 프라임브로커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제는 외국인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그런 외국인 매수매도가 이게 CFD인지 진짜 외국인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약간 교란시키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외 프라임브로커가 이제 한국 거래소에 주문 실행을 해가지고 체결을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잡힌다 이런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CFD 거래가 장외 파송 상품 특성 때문에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신용융자와는 달리 정확하게 그 거래 규모를 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한국 거래소에 전송하는 실제 주체가 외국계 PB 프라임브로커다 보니까 실거래 주체가 내국인이라도 외국인 투자자로 집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HDS 상으로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집계될 때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CFD 거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요 이 장중 강제 청산 제도 때문이에요 이게 예탁자산 평가금이 일정 수준 예로 하락하게 되면 이 CFD 거래를 중계한 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장중에도 이제 그냥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막판에 막 빠지면 더 빠지는 게 이제 이런 분량들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태의 기계적인 매도 집행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서 추가적인 매물 출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 한 10% 빠졌잖아요 코스닥은 뭐 이제 더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단으로는 뭐 20%에서 많게는 30% 빠진 것도 많은데 뭐 그렇게 되면 고점권에서 사실상 뭐 이런 고점권에서 CFD 거래를 해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거 뭐 10%, 15%, 20% 빠지면 이거 바로 장중 반대매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밀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뭐 그냥 더 흘러내리는 거죠 이런 물량까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하는 겁니다 그럼 100% 이런 물량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확한 통계가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4월부터 양도차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동성을 많이 좀 이제 변성을 이제 만들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파생 상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과세 대상이었던 CFD 계좌도 양도소득세 부가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CFD 투자자라면 3월 29일까지 이 계약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고 있고 다른 아시아권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장중 밀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어떤 뭐 제스처? 어떤 전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결국은 이제 이 거래대금상 외국계 증권사로 이제 잡히게 될 텐데 거래대금 상위 5개 외국계 증권사의 거래 추이가 올해 들어서 이제 대법적으로 좀 늘어나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 이게 이제 상당 부분 CFD 거래가 좀 섞여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화학이나 네이브나 뭐 이런 덩치가 막 수십조 이렇게 되는 기업들은 이 물량 좀 나오는 것 때문에 뭐 변동성이 커지거나 그러기는 않을 거라 보는데 조금 작은 기업들 있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시총이 한 1조 언더로 되는 그런 기업들은 이 물량이 출해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접어든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CFD 거래를 활용하는 투자들이 어떤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는지 추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 CFD 거래 주요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2, 3월간 매매 종목 중에서 프로그램 매매의 주요 거래 대상이자 시가총액이 커서 매물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피 100, 코스닥 150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을 선별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번 달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다음 달부터는 조금 변동성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리스트가 이렇게 된다 보면 삼성장 우선주, 우선주 쪽으로 좀 많네요 코스피 탑5 외국계 거래 비중이 꽤나 높네요 35%, 21%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 1개월간 주가 등락이 좀 많이 시장 대비 좀 빠진 그런 어떤 경향을 보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현대차우, 현대 오토예버, 효성 첨단 소재 LG 한작 우선주, 한미반도체, 더존 비즈온, SL 하나투어, 다우기술, 진에어 이런 기업이고요 또 이제 코스악 쪽 보니까 심텍, LNK바이오, SK머트리얼즈, 세움메디칼, FST, 캠트로닉스도 있네요 인텔리안테크, SM라이프디자인, 유니슨, 세트라가의 칩셈미디어 이런 인터파크, 압타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에 주의하자 그렇다고 이런 종목들이 부실하거나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CFD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이라면 견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변동성에 주의하자 추세가 변하는 게 아니면 변동성에는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이게 좀 과도하면 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이제 한 분께서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제가 아까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하여튼 지금 구간에서는 무엇보다 더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시장이 강세장이 끝난 건 아니라는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사실 뭐 지금 변동성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국내 증시가 다소 좀 다른 아시아권 증시대에 비해서 장수인이 이제 좀 과도하게 밀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이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빠뜨릴 뻔했네요 현대차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에 이제 UAM 개발 거점을 설립한다고 해요 2천억 규모로 이제 UAM 사업을 미국에서 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현대차는 이제 이미 LAC와는 적극적으로 UAM 사업을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버티포트 설립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UAM 시장 형성은 미국과 유럽이 가장 빠를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포트를 만든 데 있어 가지고 이 고층 건물의 옥상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런 데다가 만들어 놓는 게 지금 현재 우버라든지 이런 어떤 부동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본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가장 빨리 먼저 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자체가 그래서 아마도 현대차가 영국 정부랑 같이 이제 그거 진행하는 것도 있고 미국에다 개발 거점 설립하는 거는 보다 더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로벌 전망 기관별로 40년까지 이 시장의 규모가 1500조 가량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엄청난 시장의 규모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UAM 진출 신호탄이 울리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팅인데 주도권을 진권은 결국 이제 UAM 비즈니스의 어떤 주도권은 일단은 기체 제작 업체가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체 제작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들 벤처 기업도 많지만 조그만 기업들도 많지만 결국은 이걸 대량 양산 체제로 할 수 있는 기업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업들이 이제 지배력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항공기 제작사 혹은 자동 완성차 쪽에서 아마 입지를 구축하는 주도력을 지니는 기업이 나타날 것 같은데 현재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대차가 어느 순간에는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멀리 내다본다면 제가 볼 때는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은 상당히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보면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 시장 진입을 선언을 했는데 자체 브랜드로 참여한 업체는 현대차가 현재로서는 지금 유일합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지금 수직 계열을 만든 것 같고요 대량 양산을 머지않은 시점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의선 회장이 연간의 시작을 유해임으로 시작해서 끝맺음을 맺었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도를 가지는 그런 사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는 이제 기존에는 우버 엘리베이터의 공급사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외주 공급사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버가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 이쪽으로 이제 그 유해임 사업을 이제 매각하면서 기체를 만드는 사업을 매각하면서 생산 운영 인프라 시장에 모두 자체 진입하려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현대차, 한화 시스템까지 모두 고정액 기반의 장거리용 적합한 틸트 로터 방식 저번에 이제 주말에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가 굉장히 앞서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한화 시스템도 여기에 역량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아마 현대차와 한화 시스템이 상당한 이쪽 시장의 어떤 선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친환경 에너지로서 지금 뭐 현대차는 수소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는 분야고요 하여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CFD 관련된 기사도 하나 좀 보면요 변동장의 어떤 뇌관이 될라 해서 CFD발 반대매매 빨간불이다 여기 보면 이제 차익결제 거래 CFD의 어떤 규모가 추정된 것 같은데 추산한 것 같은데 나와 있는데요 지난 1월 말에 한 2조원 정도? 이게 이제 차익결제 거래가 이제 2조원이기 때문에 포지션으로 치면 상당히 큰 규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증가했던 부분이 변동성의 좀 요인이 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CFD 증거금률 인상 요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어쨌든 신용융자 잔액도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하방으로 좀 꽂히고 하면 분명히 이제 이런 물량 중에서도 반대매매 나가는 물량들이 지금부터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섞이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 요인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성장 어떤 문제 요인이 아니라면 사실 뭐 이런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 최근에 조정이 변동성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주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을 좀 스터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또 이런 기사도 나오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달 우주정거장 건설에 나선다 미국의 독주를 막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이 그 이제 달에 이제 유인선을 보내는 그 아르티메스 프로젝트를 이제 지금 하는데 뭐 일본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러 어떤 선진국 서방 국가와 같이 파트너를 맺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은 빠져 있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또 하나의 축으로써 우주 산업을 이제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우주 굴계라 해가지고 우주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도 이제 많은 어떤 우주 항공 뭐 위성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조만간 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태동한 어떤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으로 이왕되면서 어떤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뉴스페이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주정거장 건설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국가들도 돈 내고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어떤 자금들을 투입하면서 특히 중국이 투입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이런 우주전쟁에 조금 서로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어떤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계획이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이 주도하고 독점하는 우주산업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해서 중국이 상당한 어떤 이쪽에 행보를 보일 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산업에서 이제 국내로 이제 눈을 돌리면 가장 이제 진치적인 어떤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게 한화그룹이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허브 조직을 신설하면서 뭐 정말 뭐 이제 선진국과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화 이제 한화의 이제 사이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서 한화그룹이 어떻게 지금 우주 관련된 사업 비즈니스를 지금 펼쳐나가던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음 일단은 한화그룹이 최근에 이제 가장 컸던 이슈는 국내 이제 민간 유일한 인공위성 제작업체 세트랙아이를 지분 30% 인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화그룹이 이제 결국은 뉴스페이스를 맞는 포트포리오를 갖춘 제가 볼 땐 가장 앞서는 그런 그룹사 기업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항공우주 위성 관련 핵심 기술들을 뭐 국내에서는 세트랙아이 해외에서는 이제 또 다른 기업들을 계속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화그룹이 완전히 이쪽으로 성장의 발판을 삼고 있고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구나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세트랙아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 옛날에 이제 우리별 1호를 만들었던 그 카이스트 개발 인력들이 중심에 대해서 이제 설립된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와 함께 국내에서 위성 시스템을 자체 제작하는 세계 기관 중 하나고요 유일한 민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수하려면 요 회사를 인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국가기관이나 대학을 뭐 인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화그룹이 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그 항공우주시장을 공략하는 이 트라이앵글 시스템을 완성을 했어요 한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여기에 세트랙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포트폴로를 완성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추진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화는 뭘 담당하느냐 고체 연료 개발입니다 이 고체 연료 발사체가 작년에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한미 어떤 조약에서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항공산업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발사체를 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점과 어떤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만들 수 있냐면 여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됐다 한화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도 낮아서 관련 연구개발이 용이한 고체 연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우주발사체를 띄우기 위해서는요 로켓이 초당 6천만 파운드의 힘을 내야 하는데 지난 40년간 고체 연료 로켓이 초당 100만 파운드로 에너지 제한을 받아서 우주발사체에 적용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제로 민수 군사용 로켓을 만드는 한화가 보유기술을 활용해서 우주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고체 연료 개발 및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우주산업을 급속도로 발달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함께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주요 연료로 로켓의 엔진 내부에 고체 연료를 채우면 막강한 에너지를 발휘하며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게 된다 액체 연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설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연료를 채운 상태로 10년 가까이 보관할 수 있고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바로 점화하면 발사가 가능해 관리도 용이하다 주로 크기가 크지 않거나 저개도 위성 등 단거리 발사와 군사용 미사일에 활용이 된다 그래서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에 성공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성체 제작하는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세트라 가리를 인수하면서 위성 제작에 관한 모든 기술력까지 확보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화 시스템은 위성에 탑재되는 어떤 영상 레이더, 구성품들, 통신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영국 위성 안테나 벤처기업 페이서 솔루션을 인수해서 포트폴로를 완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 시너지를 통해서 국내외 우주 위성 사업 부문에 진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UAM 사업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머지 않은 미래 항공 우주 산업이 전성기를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되고 방산이 이어서 우주 산업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쨌든 한화 그룹이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산업에 가장 앞서 있고 또 이제 가장 성강 동력으로서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일 마감 해보고요 최근에 장사를 보면 참 이거 뭐 참 너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좀 변동성 그리고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구간만 잘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이번 기술 혁명의 장세는 저는 그 끝은 거의 버블에 가까운 어떤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만큼의 어떤 파워풀한 어떤 시장을 가지려면 이 정도는 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결국은 지금 구간을 잘 넘어간 자만이 향후에 어떤 큰 수익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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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